안녕하세요 우리는 중간에 봐서 태연아? 아연이야 이렇게 걸어내면서 엄마가 이렇게 댄스 가운데서 댄스 언니가 이렇게 댄스 하고 이렇게 댄스 하고 계속 계속 서있다가 되게 간단한 동작 보면 언니가 가운데로 서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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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가 아니지 그냥 동작 정도? 율동만 그냥 손동 그리고 정말 보컬 위주 우리 춤추기 싫어서 이 노래를 봤어요 직캠 이런 것밖에 없어서 진짜요? 심피하네 왜요? 다른 분이 오시거든요 그분이 오셔도 이 무대 할 때 이 무대 할 때 너무 예쁘다가 콘트너 할 때 같은 자리가 있으면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뭔가 안무를 부탁을 그러면 이렇게 손짓이라던지 뭔가를 만들어 주실 테니까 괜히 어색하면 자신 없잖아 그래서 가만히 서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안전하게 안무를 차라리 부탁을 해서 배우는 게 통합을 헌이 젓가락으로 먹기 하시리라 스와 플라이 엑뉴 서 목소리가 엑뉴 내가 헌 엑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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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엑뉴 아들, 쉽게 런스, 너로, UK, YOU SUNG 무함, 무함, 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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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석경, 초콜렛아, Rio Lady, my mother, I 푹, 호랑 골고루, 3, 4, 4, 5, 5, 6, 4, 5, 5, 6, 6, 7, 7, 8, 9, 9, 10 고춧가루, 고춧가루, pull, 고춧가루, 아,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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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이 노래는 그녀의 음악방송 이 노래는 그녀의 음악방송 그 내용은 그녀의 음악방송 그 내용은 그녀의 음악방송